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맘이예요. 오늘 여기요? 젊은 부분의 집인데요 10시는 세일해요. 천원짜리입니다, 이게가 여기 버테랑 같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보세요 엄청들 없었어요 천천히 영상에 남을게요 얘는 버스를 못 피우겠는데 이름이 안되네 전화 저거 저거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거 오늘 이렇게 남자분들도 많이 오셨어 남자분들도 다 여기를 좋아하시네 네 아 이거는 멀러 같은데 멀러 천원짜리는 좋다 이거 저거 두개 다 갖다 키워봐요 이거 네모난거 아 그거네 이게 원래 켰어 어머 저 이거 이게 계산을 할게요 네 06,000원 어머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네 전화 이거 들어봐 네 여기다 이거 빡 들어와 됐어 예 예 이거 여기는 창 인데요 로브라 같아요 이건 이쁘다 이건 뭐야 안테리고 차가다 안테고 빼고 다내고 그 조그만거는 다 떨어지니까 거기 꽉 들어와야해요 거기도 터져 저거 한 번 더 아, 레티지아도 있고 집이 어디야? 집 어디야? 우리? 멀리서 오셨어? 수지? 이건 이제 보니까 모래 이건 어떻게 다시 옮겨야 되잖아요? 옮겨야지 그러면 뭐 빌어라, 어느 걸 줘요? 빌어주면 안 되고 여기도 파는 거 있어요 마사하고 상토 이렇게 해서 썩어서 그래요? 네 그것도 시끄럽군요 그런 걸 사야 돼, 먼저 이거 재림은 안 되고 거기다가 그냥 좀 키워도 되긴 되는데 뿌리가 다 집에 들고 가면 이상하게 뿌리가 썩더라고 얼른 갈아줘야지 이거 정말 큰 거 싸야 돼 중국에서 재료가 들었는데 그래요? 네 이거랑 이제 뿌리해야 된다 그러면 난 이제 화분이 많은데 어떤 거 화분이 큰 거 큰 거 까만 거 풀분 네 거기다 키우면 좋아요 사장님 여기 계산이요 아, 네네 아, 많이 사셨네요 여기다 골라놨으신 거예요 아, 여기 보세요 아유 로네 바스 창인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왕 이거 찍는구나. 나는 집에 그렇게 잘 오는 게 있는가 해서 집에서 있잖아요. 제꺼 영상 보세요? 그 안 먼저 떼지. 제 영상 아세요? 오기만. 아니요.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말소리 다 당깁니다. 이게. 세계분들이 다 와요. 너무 많이 쌓여요. 이거 갔다가 이거 덜어. 뭐해? 한 주로 가져갔지? 나 보니까 내 그래 그 집 말이 좀. 강원도 사람 같지 않아요? 저요? 아, 아리에. 아리에리. 아. 아리에리 진짜 이쁘러 왔어. 아, 정말 이쁘다. 아, 정말 이쁘다 이거. 이거는 삼두짜리이고. 내가 여기 너무 이쁘니까 지금. 어, 이쁘요. 눈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래요. 이거 주구선은 따로 쌓여야 된다니까. 따로 여기 파는 거 있어. 다 있어. 그래, 나무 이쁘다. 이쁘다. 그냥 라우리. 그냥 라우리. 그냥 라우리. 그냥 라우리. 그냥 라우리. 라우리. 그냥 라우리. 이거. 이거. 한번 내가 이거. 어. 폴벤시스. 맛있어 아마 여기는 3,000원짜리인지 2,000원짜리인지 모르겠네요 아 그런거 같아요 저쪽에 저거는 아가씨 아가씨들이고요 썰버림 화면이 더 이쁘게 나와요 화면 잘 나와요? 네 화면이 더 이쁘게 나와요 근데 나가는 길이 또 있나? 근데 제거 화면 잘 나온다고 문자로 다른사람이 있긴 있어 깨끗하다고 그쵸 응 잘 나온다니까 아니 이거 제품이 예쁘게 나오잖아 네 이제 와서 보려고 카메라를 아니 이거 핸드폰을 몰라 아들이 이거 다 본건데 이렇게 홍보해주면은 뭐 있어요? 없어 내 영상에 내가 올리려고 그냥 하는거지 근데 이제 구독이 많이 누르면은 많이 그건 해주는거죠 그러면은? 많이 들어보면 지금 이제 수익창출이 조금씩 생기는게 기름값 조금 나와 난 몇개 안 샀다고 해봐 수익이 없어 재미로 해야지 절대로 돈 바라보고 절대로 이거 하면 안돼 엄청 놀리더라고 네 지금 반이에요 어 지금 이른 아침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워란장입니다 이게가 아 엄청 커요 이제 좀 해서 막 각슬이 타령도 오고 저는 각슬이 타령 한 번도 가보지는 안했지만 이제 좀 심시끄러워요 잠깐만요 제가 도움드릴게요 수국 네 봄이 진짜 왔나봐요 딱 보니까 이제 수국꽃도 이렇게 딱 켰고 아 아 이쁜 애들이 많아요 이거는 또 뭣이야 여기는 조금 이제 갑없이 나가는 애들 아 갑이 좀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간엽식물하고 같이 간엽식물들도 있고 다육이도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아 저번 영상에 어떤 분이 뭐 이거 바위슬 못 찾았다고 아니 누구 그러더라 바위슬 막 나왔는데 오늘 오신다고 안녕하세요 신양제 왔다가 바위슬 못 찾아가갖고 못 찾았어요? 아 아 아 아 그 분 아직 안왔어 바위슬 오늘 사러 올게요 이거는 바위슬은 얼마짜리인가? 2,000원 아 2,000원 아 자고가 막 새끼가 막 엄청 많이 날렸어요 이거예요 다 이런거에요 오빠가 막 좀 얻지 할까 네 고마워요 fen 자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젊은 부분엔 이미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